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소통창구로 지난해 임시 운영하던 109번 콜센터 번호를 1339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콜센터는 감염병 등 모든 질병에 대한 상황과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지카바러스나 메르스, 결핵, C형간염, 집단 발생 등 위기 때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, 방역 대책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국번 없이 1339를 누르면 통화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